안전하게 먹어야 되는데?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 엄살이 심하네. 아니야, 아니야. 이상하다? 아니야, 아니야. 뭐가 뜨거워, 찬물인데. 아, 찬물이에요? 찬물인데 뭐가 뜨거워. 동생들이, 동생들이 형 많이 놀리네. 너무 웃겨. 벌써 어두워졌네. 너무 허기지져. 배고파. 지금 누가, 누가 하나 진두주의해야 됩니다. 양샷. 해줘야 돼, 해줘야 돼. 저기도, 저기도 소탕을 올릴 수 있어요? 올릴 수 있어. 네, 기름할 거, 튀길 거. 아, 기름을? 아, 저기다가 이렇게. 이거 뒤집어서 되게 무거워요. 아, 솥뚜껑 나왔어요. 솥뚜껑이라면 다 맛있어. 탕수예요, 탕수. 그렇지, 메인 셰프. 자, 누가 당근도 닦아줄래요? 제가 할게요, 제가 주세요. 네, 이제. 형, 태영이 형. 이쪽으로 와서 저기다가, 저기 지금 끓고 있는 데 있잖아요. 된장 한 숟갈, 고추장 한 숟갈 넣어주세요. 네, 이제. 세영이 멋있다. 콘트롤타워가 확실해. 야, 근데 잠깐만요. 될까요, 형? 자, 우리 뚜껑이 형. 아, 뚜껑을 넣었어요. 그렇죠. 얼큰. 이게 이제 수제비 될 건가 봐요, 수. 너무 좋다. 그렇게 됐어요? 마늘 다진부터 넣어야 되고. 생강도 있어요, 생강. 더 이상 넣을 거 없어? 그 다음에요, 그 생선 있잖아요. 생선? 생선을 넣어주세요. 다? 통으로? 작은 거 세 개만. 그냥 통으로?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한다. 아, 그러니깐요. 두 손으로. 아주 그냥 정성껏. 야, 꼼꼼하네. 원래 비린내를 쌀떡물로 잡는구나. 육즙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있어. 우와. 따, 따. 이야, 무슨 맛이야? 오. 맛있겠다. 먹어봐. 간장 좀 넣어야 되고요. 간장을 넣어? 여기 액젓도 있거든요, 액젓. 액젓도 좀 넣으면 좋아요. 우와. 우와, 한 번에 하네. 잘하네요. 역시 백종원 선생님. 진짜. 좀 한 세 숟갈 좀, 두 숟갈? 두 숟갈 정도? 그렇게 할 거면 네 숟갈 넣으세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그래도 태용 씨가 시키면 동생들만 잘 따르시네요. 아, 진짜 착해요. 내가 좋고. 태용이가 좋은데요?